구멍난 양말을 신는다는 게 이게 어떤 캐릭터를 상징하는 거죠? 돈이 없는 캐릭터? 그러니까 짠돌이 캐릭터? 실제로 너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태호라는 역할은 정말로 못 살아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구멍난 양말을 신고 심지어 신발도 없어요 비닐봉지를 이렇게 발에 감싸고 다니는데 거지네요 그럼 그렇죠 참 그 말을 제가 길게 했죠 참 그 말을 해도 되는구나 제가 KBS 인터뷰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KBS는 언제나 방송 심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극 중에서는 돈이 1순위인 인물인데 실제로 송중기 씨가 작품을 선택할 때 1번 감독님 2번 시나리오 3번 출연료 4번 팬들의 바람 순위를 매기자면 어떻습니까? 3번 분위기상 3번인 거죠 그렇죠? 저 3번 하시면 다 3번 하실 거죠 해볼게요 1번 감독님 2번 시나리오 3번 출연료 4번 팬들의 바람 3번이요 3번이요 저는 1번이요 저는 2번이요 2번 2번 저도 2번이요 멤버들이 장난기가 참 많죠 승리 후 멤버들이 장난에 당한 송중기 씨 당황한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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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